너 그러다가 으르렁거리면 쫄거지? 어 쫓어진다. 생활시에 수영장 갔다 올까? 혹시 이런 거 아닌가? 두부! 두부 어딨어? 두부. 아 사람이 많아요? 두부! 두부 여기 어디야? 아 근데 진짜 많다. 몇 명이 오는 거지? 210마리. 귀여워. 뭐야? 세이크. 두부 뭐해? 두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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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 다루야. 어머? 아니야 못바로 어차피 벌어든지. 두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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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어디? 네 야 그거 뜯어 어떡해 두부 엄청 많다 진짜 많다 두부 뭐가 이렇게 많아? 제일 많은 것 같은데? 진짜 많다 어디가? 나도 귀여워 쓰세요 어디가 딱 잘 온다 178번 178번 이거 일로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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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기 봐 소라야 이거 봐 귀여워 친구가 놀러 갔는데? 귀여워 귀여워 아멘